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같이 읽으면서 올바른 의사상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새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보살 의사에 대한 이해 한번 해볼까요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은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부처님도 의사고 예수님도 의사죠 진정한 보살들은 또 의사셨어요 왜냐 마음이라도 고치셨던 분들이에요 몸을 고치지 않으시더라도 심리치료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첫 번째로 맹세한 게 인류 봉사에 바치겠대요 이거 성불재중 수준 아닙니까 몸을 고쳐서 모든 인류에게 봉사하겠대요 이거 홍익인간의 후회 아닙니까 나의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이게 의업이라는 게 얼마나 의료기술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인류를 살리는 기술이니까 그 기술을 전수해준 스승을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맥이 안 끊어지죠 마음의 의사 중에 왕이셨던 부처님 의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해서도 후대 제자 의사들인 제자 마음의 의사들인 아라한들이 이렇게 바치지 않았겠어요 우리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이게 진리 법에 대한 존경 아닙니까 꼭 스승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스승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 그 기술 그 법에 대한 존경이겠죠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양심은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먼저 하겠다는 거죠 양심과 품위 인간으로서 품위니까 이거 육바람일 양심인가 이것도 양심이에요 품위라는 건 인간의 품격이에요 인간이 언제 품격을 갖춰요 언제 사람답게 되나요 육바람일 할 때 홍인간 할 때 역지사지 할 때 인위해지 할 때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양심과 품위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의사라면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어떤 것보다 나의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다 이런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겠죠 간단해요 난 어떤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은가 생각하면 그 의사입니다 나는 의업의 고기관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의사로서의 명예 품격 지키겠다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도반들 의료업에 있는 도반들을 형제처럼 여기고 아끼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는데 러시아군이건 우크라이나군이건 아프면 치료하고 싶은 게 의사겠죠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내 의무다 생각하는 게 진짜 의사겠죠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게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예전에 일본에서 마루타 실험하고 온갖 비윤리적 실험들 그런데 나의 의학 지식을 쓰지 않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이와 같이 서약한다 나는 어떤 억압도 없었지만 내가 자유로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의사도 보살이고 선비될 만한 자격 있죠 이대로 한다면 양심 의사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의사의 본분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죠 보살 선언은 맞죠 의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읊조릴만 하죠 히포크라테 선서 인가하고 환자를 보시는 게 올바른 의사 맞겠죠 히포크라테 선서했la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